기타 작업의 첫 번째 매크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매크로 예제 파일을 불러오시면 화면과 같이 보안 경고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됩니다. 매크로를 사용할 수 없도록 설정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컨텐츠 사용을 선택하셔야만 매크로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일을 불러오신 다음에는 컨텐츠 포함 한번 해주시고요. 다음 첫 번째 출제 유형 1번을 실습하기 위해서 매크로 1번 시트 클릭하신 다음 표 1에 작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고 연결하는 작업의 문제인데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단추나 도형을 먼저 만드시고 매크로를 기록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매크로를 기록해 놓으신 다음 도형이나 단추에다가 기록한 매크로를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예제에서는 단추를 먼저 만들고 매크로를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추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발도구 탭에 가시면 우리 컨트롤에 가셨을 때 삽입입이라고 있고요. 삽입의 양식 컨트롤을 클릭합니다. 문제 C18셀부터 D19셀 영역에다가 이 단추를 만들라고 했으니까요. C18셀에 시작한 위치에서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D19까지 드래그하시면 셀 눈금선에 맞추어서 단추를 그리실 수 있고요. 드래그하자마자 매크로 지정이란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클릭하셔서 매크로를 연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매크로 이름을 넣어서 기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에 평균이라는 이름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라고 매크로 이름을 넣으시고 기록 버튼을 누르시면 매크로 이름을 평균으로 해서 하나 만드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 매크로 기록이라는 창이 표시가 되고요. 확인 한번 누릅니다. 그러면 아까 만드셨던 위치에 버튼 하나가 표시가 되고요. 우리는 평균을 N4셀에다가 1월부터 12월에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평균값을 구하시면 되는데 구하는 방법도요. 직접 수식을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자동학계를 이용하셔서 평균을 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편하게 범위를 이만큼 지정해서요. 수식 탭에 가시면 자동학계의 평균을 구하는 함수를 선택했더니 이렇게 평균값이 구해지고요. 또는 는 해서 에버레지 하셔서 구하셔도 돼요. 평균을 다 구하셨다면 지금 내가 작업하고 있는 내용들은요. 매크로가 기록되고 있어요. 아래쪽에 기록 중입니다. 라는 표시가 되어 있고요. 개발도구 탭에도요. 기록을 종료하시려면 매크로 기록을 중지합니다. 라는 단추가 있어요.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시면 아까 평균이라고 매크로 이름을 넣으셨던 게 매크로가 기록이 되고 이제 매크로 기록이 종료가 되셨습니다. 이제 평균값을 지워 보시고요. 그리고 단추 2를 누르시면 평균값이 구해져요. 매크로를 기록하셨던 거가 바로 연결까지 제거 현재 진행이 된 거고요. 단추 1이라는 이름 대신에 문제에 나와 있는 텍스트 편집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텍스트 편집 누르셔서요. 평균 1이라고 이름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추를 먼저 만들고 매크로 기록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 뒤쪽 예지에서는 반대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걸 사용하셔도 상관없고요. 여러분이 편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세요. 다음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사각형의 첫 번째에 있는 직사각형을 선택하신 다음 F18부터 G19에 드래그 하시는데 그냥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셀 눈금선에 맞춰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도형을 그리실 때는 키보드 알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크기 조절 드래그 하시면 정확하게 셀 눈금선에 맞춰서 도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F18부터 G19 영역에 직사각형 하나를 만드셨고요.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해 가셔가지고 매크로 이름을 하나 넣을까요? 매크로 이름을 서식이라고 이름을 입력했고요. 기록 버튼 누르시면 매크로 이름 서식이란 매크로 하나 만드시겠습니까? 라는 창이 하나 보이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서식은 B3부터 B14까지 그 다음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D3부터 D14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홈에서 글꼴의 채우기의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파란색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셔서 색깔 채우는 작업 하시면 매크로 기록하는 서식에 대한 매크로 작업이 되셨고요. 이제 기록 중지를 누르셔야 되겠죠?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색깔을 채우는 범위 지정하고 색깔을 채우는 매크로 기록이 종료되셨습니다. 이제 사실은 색깔을 제가 잠시 없애볼게요. 색깔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직사각형을 누르면 색깔이 채워지는가 매크로 연결까지 되어 있죠? 여기에다가 텍스를 서식이라고 입력할 거예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텍스 편집에 가셔서 서식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을 설명해 드렸고요. 두 번째 방법은 다음 예제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유형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유형 두 번째 예제에서 마찬가지로 교제에서 단수를 먼저 만들고 하는 방법이 설명이 되어 있고 3번이 이제 반대로 설명이 되어 있네요. 저는 2번은 교제를 참조하셔도 되고요. 교제와 비슷한 방법 교제와 같은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크로를 만들기에서 개발 도구에 가셔서 삽입 탭에 단추를 하나 선택하시고요. 이 단추는 A10부터 B11 영역에 만들겠습니다. 라고 알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A10부터 B11 영역에다가 드래그를 합니다. 그 다음 매크로 이름을 뭐라고 넣으시냐면 총점이라고 입력하시고 매크로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기록하시면 매크로 기록창이 보이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총점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소양인증과 직무인증을 더해서 계산하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에서 총점 2,4셀을 선택하시고 는 하신 다음 계산하기 위해서요. 소양인증 더하기 직무인증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합니다. 이제 매크로 기록 중이잖아요. 이제 계산이 다 끝났으니까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고요. 다음은 총점을 지웠을 때 단추를 누르면 물론 총점은 구해지겠죠. 단추 1이라는 텍스트보다는 문제에 제시된 총점이라고 이름을 수정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눌러서요. 이름을 총점이라고 텍스트를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매크로에 대한 작업이 되셨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에서는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는 매크로 테두리라는 이름으로 매크로를 만들고 빗면에다가 연결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기본 도형의 빗면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D10부터 21 영역에다가 드래그 하신 다음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 셀 눈금선에 맞춰서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누르셔서 이름을 테두리라고 넣습니다. 테두리 기록할게요. 기록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문제에 제시된 매크로 기록하겠습니다. A3부터 E8을 선택하시고 홈에 가셔서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클릭하시면 문제에 나와있는 테두리에 대한 매크로 기록을 다 하셨어요. 개발 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한번 누르시고요. 만약에 테두리가 없는 상태에서 도형을 클릭한다면 도형을 클릭한다면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가겠죠. 여기에 도형에 대한 텍스트가 좀 표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우스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눌러서 테두리라고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총점 테두리 정상적으로 매크로 작업하셨고요. 세번째 매크로 3번 예제에서는 기록을 먼저 한 다음에 반대로 매크로 연결할 수 없을까 그 방법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문제의 매크로를 작성하기 위해서 먼저 비어있는 셀 아무데나 클릭을 합니다. 간혹 실수하는게 미리 커서를 갖다 놓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오류가 날 수 있으니까요. 매크로를 먼저 기록하실 때는 항상 비어있는 셀을 선택하시고 개발도구에 가시면 매크로 기록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셔서요. 여기다가 내가 직접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매크로 이름을 이 금액이라고 넣으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신 다음에 커서를 이제 F4에다 갖다 놓습니다. 이 금액은 판매 금액 마이너스 매입 금액 입니다.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이 금액에 대한 매크로 기록을 다 하셨어요. 이제 매크로 그만 더 안해도 될 것 같은데요.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 하시고요. 이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단추 하나가 필요한데 삽입에 단추 누르셔서요. 위치는 어디다가 만들거냐면요. P23부터 C24 드래그 합니다. P23부터 C24 드래그 하시고 이제 매크로를 선택만 하시면 돼요.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금액이란 매크로를 실행하고 싶은데요. 라고 확인하시고 이럴 때 장점은 텍스트 편집을 하지 않고 바로 텍스트 입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이 금액 이라고 입력하시면 텍스트가 바로 편집하실 수 있습니다. 금액을 한번 지워보고요. 단추 누르시면 정상적으로 실행 되시나요? 다음 두 번째 매크로입니다. 내가 기록을 먼저 해볼까요? 개발도구의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을 셀스타일이라고 이름을 넣겠습니다. 확인 그리고 나서 범위는 A3부터 F3을 선택하시고 홈에 가셔서 셀스타일에 가셔서 강조색 1번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신 다음 서식 넣는 작업만 하시면 되네요. 다 되셨다면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은 종료합니다. 다음 조금 전에 셀스타일에 대한 매크로 만드신 거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 하나를 만들도록 하겠는데요. 삽입에 가시면 도형 이라고 있고요. 사각형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선택하셔서 E13부터 F14 영역에 드래그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셀스타일 버튼이든 도형이든 드래그 하자마자 바로 텍스트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입력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해 가셔서 조금 전에 기록했던 셀스타일을 연결만 하고 싶은데요. 라고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스타일을 다른 스타일로 한번 바꿔볼게요. 강조색 2번으로 해놓은 다음에 셀스타일 그러면 셀스타일 강조색 1번으로 바로 바뀝니다. 메이크맥 누르면 구해질 거고요. 매크로 기록하고 연결할 수 있는 단추나 도형을 만드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문제에서 어떤 방법도 상관없어요. 앞에서 실습하셨던 방법처럼 나는 버튼이나 도형을 먼저 만들어서 매크로를 기록하겠다 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번째 연습하셨던 방법처럼 매크로 기록을 먼저 해놓고 나중에 버튼이나 도형에 연결할 거야. 여러분이 실습하시면서 익숙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돼요. 교조에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을까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첫번째 두번째 방법으로 둘다 교재 예제를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이 편하신 방법을 사용해서 매크로 문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